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은 이 동영상의 그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올리면 이와 같이 수익 창출이라는 이 항목이 있잖아요. 수익 창출이 현재 허용된 사람들에게 여같이 느낌뿐이 있으면서 이 동영상 자체평가 동영상 자체평가라는 이런 항목이 뜹니다. 그런데 이 저경원에 여같이 동영상 자체평가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뜬 지가 제법 오래되는데 이 내용을 공지상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 수익 창출이 허용된 모든 분들에게 여같이 동영상 자체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에 동영상 자체평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익 창출 이 항목을 터치하면은 느낌표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자체평가에서 필수적이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필수란 말이 있죠.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답변을 제정한 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 사각형에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자체평가라는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랍니다. 내 동영상 자체평가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래의 각 질문에 답하겠습니다가 있고 본인의 이 동영상의 모든 연령의 시청자층에 적합하며 부적절한 언어 성인용 콘텐츠 폭력 유연의 위험의 행위 약물 관련 콘텐츠 정오성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또는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 질문에 답한다는 것은 각각의 질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각각 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 질문에 답을 하면은 만약 없다 부적절한 언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게 없다 아니고 있다고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고 다시 말하면 광고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문구가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익 창출을 하려면 무조건 아래쪽에 있는 본인은 이 동영상의 여러 연령층에 적합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좋지 않은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확인합니다.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각각의 항목에서 부적절한 언어 욕설 사용 여기에서 없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채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용 콘텐츠에서 성적 행위 언어 또는 표현은 이런 것이 없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 세 번째는 폭력 이런 것도 없음으로 표현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이런 것도 없음으로 표시되죠. 약물 관련 콘텐츠 이것도 없음으로 표시되고 정오성 콘텐츠 이건 소외 집단에 개인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죠. 콘텐츠라는 것은 내용이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없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요같이 총기 관련 콘텐츠도 없다. 민감 문제 정쟁 사망 참사를 다루는 최근의 문제 이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서 모두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이 두 번째 이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없음으로 모두 나타납니다. 항목에서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가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변을 저장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완료로 누르면은 자 완료를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대체하면 여기 보세요. 일단 수증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이렇게 이 수증이라는 글자가 뜰 때는 할 수 있어요. 수증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수정이 안 되게 됩니다. 여기 동영상 자체 평가를 거쳐야 수익을 창출해 있다 나오죠. 여기 수증이 아 지금 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수증이라는 글자가 제출한 답변 보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수익 창출에서 느낌표 있었죠. 거기 느낌표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썸네일 있죠. 미리 보기 사진 있죠. 이게 제가 이렇게 설정한 것이 비로소 떴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이 썸네일이 제가 미리 보기 이미지를 올렸던 것이 뜨지 않고 이게 제출한 답변 보기가 보여야만 비로소 이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제출한 답변 보기 터치해 보겠어요. 다시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거기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답변을 저장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일단 정하고서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 동영상을 올리는 본인 자신이 이런 여러 가지 성인물이라든가 민감한 문제 총기 관련 정오성 콘텐츠 약물 관련 유해한 것이라든가 폭력 성인용 콘텐츠 불적절한 언어 욕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여서 또 유튜브에서는 AI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미진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AI로 한 것과 대조로 이루어서 이 유튜브에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실성 이런 것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실한지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절대 이러한 것은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닫기 있죠. 터치하면 닫기를 터치하면 닫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창출이 끝났고 기본정보에서도 제일 밑에 이거 있죠. 미리 보기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아까 올렸는데 수익창출에서 그게 자체평가 끝나지 않으면 이 사진 미리 보기 사진을 자 미리 보기 사진 볼게요. 원래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다 하지 않고 따로 이걸 따로 이거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평가 끝나기 전에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자체평가 끝나서 확정돼야 바뀝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에 가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답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수익창출 이렇게 여기서도 수익창출 플랫폼 이걸 터치하면 수익창출 플랫폼 에서만 내 동영상을 이용해라. 다시 말하면 내 동영상에 광고를 광고를 달 수 있는 그런 데만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는 지금 제가 올린 게 세락산 하고 세락산 화면에 비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정에 따라서 여행을 해도 되고 혹은 음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저는 음악을 얘기해서 해볼게요. 비목이 섹스폰 연주인데 이걸 올리면 그전에 제 경험으로는 이게 현재 극이 없어요. 저작권 위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녹화 날짜도 이렇게 오늘 터치해 가지고 터치를 해서 오늘 4월 25일 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수익시장 출세는 아까 이걸 주로 설명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게시를 하면 제일 위에 게시 있죠. 터치하면 게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 창출 해서 잠시 다시 뒤로 가볼게요. 지금 게시 올라갔습니다. 수정 모드로 돌아가기 있죠. 터치하면 이걸 터치해서 보면 아까 여기 수익 창출 여기 있죠. 여기 동영상 자체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 자체 평가 앞으로는 수익 창출 허용된 모든 수익 창출 동영상 자체 평가가 과거에 올렸던 거 이런 수익 창출에 대한 동영상 자체 평가를 하기 전에 올렸던 그런 동영상을 수정할 때는 이게 뜨지 않더라고요. 동영상 자체가 뜨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것은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뜨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다시 수정하려니까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익 창출 해서 동영상 자체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설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릴 때 동영상 자체 평가 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아멘